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가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이 곧 오실 때까지 겨울에 등산을 하다가 보면 영하의 날씨에 그 추위를 견디며 서 있는 이 나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 나무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 추운 겨울을 어떻게 해서든 버텨내려고 그렇게 자랑하던 화려한 잎사귀 다 떨구어내고 앙상한 그 가지 몸뚱이 하나만 죽은 듯이 서 있는 그 나무들을 보면 이렇게 지금은 죽은 듯이 겨울을 버텨내고 있지만 이제 봄이 되고 4월이 되면 다시 이 죽은 것 같은 이 나무에게서 화려한 꽃이 피고 잎사귀가 도단하고 그것들을 제가 겨울에 등산을 할 때마다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마음이 참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겨울 나무에게서 이 버티는 것의 중요성을 배웁니다 이 겨울 나무에게서 배운 이 버티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묵상을 하다가 이것을 한국교회에다가 적용을 해보기도 하고 또 저나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삶에다가도 적용을 해보고 그런 시간을 가지고는 하는데요 사실은 이 버티는 것이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꿈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요즘에 간혹 후배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면 이런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제 목사님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이제 좀 나서주세요 왜 안 움직입니까? 이제 목사님이 좀 한국교회의 갱신을 위하여 깃발을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저희들이 뒤따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간혹 듣는데요 그럴 때면 제가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답변이 이 겨울 나무 이야기예요 지금은 누군가가 나서서 설치고 다닐 때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자숙하고 그러면서 버텨야 된다 하나님께서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의 잘못 또 많은 성도들의 타락과 방종 이것을 보시고 매를 드실 거예요 이제 한국교회에 이 겨울이 지금 찾아오고 있는 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무성했던 나뭇잎이 다 떨어지듯이 이제 한국교회는 점점점점 사람들은 빠져나가고 이제 앙상한 가지만 남듯이 그런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버텨내야 될 때가 왔다 이제 꿈꿀 때가 됐다 그러면서 제가 후배 목사님들에게 이사야 6장 13절에 나오는 그루터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그룹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루터기 다 아시죠? 나무가 잘려도 그 뿌리와 함께 제자리에 남아 있는 나무줄기 아랫부분 이걸 그루터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개념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타락한 남유다가 완전히 멸절될 때까지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그루터기 곧 그룹한 신은 남기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구약의 이 남은자 사상입니다 창세기 7장 23절에 보니까 지면에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해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이게 이 남은자 제가 보기에 한국교회는 늦었습니다 누가 이제 뭐 깃발 들고 뭐 그렇게 설친다고 지금 될 상황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이 심판, 이 겨울을 견뎌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많은 죽정이들은 사라지고 이제 교회 안에 참 그리스도에만 남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꿈꿔야 되는 게 뭐냐 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국교회의 겨울이 찾아올 때 겨울나무가 오직 생존만을 위하여 그 화려한 잎사귀 다 떨구고 초라하게 버티고 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 오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죽정이들 다 파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루트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남은자 그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루트기가 되기 위하여 잘 버텨낼 수 있는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어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저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이제 한국교회 살리겠다고 분당 우리교회가 제가 겨련이 나서 가지고 그렇게 머리 띠두르고 그렇게 깃발 올리고 나를 따르라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저의 지상 최대의 과제는 괜히 그렇게 설치고 다니다가 넘어지고 자빠져서 또 다른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누를 끼치는 행하는 것이 아니고 은퇴할 때까지 소리 소문 없이 조용히 그냥 버티는 거예요 은퇴할 때까지 이를 악물고 버텨서 정말 실족하지 않고 성도들 마음 상하는 일 저지르지 않고 그러다가 내 역할이 끝나면 조용히 사라지는 거 제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보니까요 하던 트위트도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페이스북은 처음부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저는 카톡도 안 해요 누구도 안 만납니다 인터뷰하자고 연락이 와서 응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살리는 무슨 모임을 만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회장을 맡아주세요 한 번도 응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그렇게 꽃을 피울 때가 아니고 버텨야 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막 그냥 교회를 등에 얻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 게 쉬운 일이에요 버티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버거울 때마다 겨울 산에 오르는 거예요 묵묵히 버티고 있는 그 겨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저도 이 나무처럼 이 겨울을 잘 버텨내기를 바랍니다 1월 달에 산에 오를 때마다 오늘 이 예배 이 4월 첫 주 부활주일 많이 기다렸습니다 아버지 지금 눈으로 보이는 건 온 산하가 얼어붙은 동토 삐쩍 마른 초라한 나무 죽은 것처럼 서 있는 이것밖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저는 영안을 열고 4월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무성히 푸른 잎이 도단하고 꽃이 다시 피어나고 그날을 저는 기다리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날이 지금 도래한 거 아닙니까? 등산할 때마다 너무 기쁜 거예요 죽었던 산이 살아나고 죽었던 나무에서 꽃이 다시 피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안을 열고 꾸셔야 될 꿈이 있다면 이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범죄함으로 목회자들의 범죄함으로 한국교회가 지금 겨울을 맞았는데 아버지 저마저도 우리마저도 실족하지 않고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버텨내어 언젠가 다시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 그루터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한 번 우리에게 부어지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그루터기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부활절 날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위기를 만난 이 시대에 이 겨울이 찾아온 한국교회에 어떻게 하면은 그루터기와 같은 또 이 남은 자와 같은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나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누가 이 시대에 그루터기가 될 수 있나 본문을 중심으로 몇 가지를 정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째로요 누가 이 시대에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까 부활하셔서 지금 일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그루터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영안복음 11장 25절 26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활이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럿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나는이라는 표현이에요 이것을 영어성경으로 보니까 그 시제가 현재형 I a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던 삶 남매가 있지 않았습니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런데 그 삶 남매 중에 나사로가 죽을 병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난감한 상황에서 그 누이들이 예수님께 그 사실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은 나이다 이제 위급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에게 가셔서 도와주질 않으시고 미적미적하시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상황이 끝나버렸어요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복음 11장에 제가 참 흥미를 느끼는 게요 바로 그런 상황인데요 그 상황에서 예수님과 마르다가 나누는 대화가 굉장히 길게 거기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을 묵상을 하는데요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시제를 가지고 초점을 두고 이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에 참 중요한 영적인 포인트를 얻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지금 마르다는요 오빠의 죽음이 너무 슬퍼가지고 온통 그 시선이 되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응수하시는가 보니까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부하리오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제가 앞에서 여기서는 나는이라는 현자형 시제 I am 이 시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지금 너무 큰 슬픔을 당한 나머지 마르다가 온통 그의 시선이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으면 우리 오빠 안 죽었을 텐데 건강관리만 좀 잘했으면 우리 오빠에게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돌이킬 수 없는 회한의 과거에 머물러 있는 이 마르다의 시선을 현재로 끌어들이시기 위하여 주님이 부활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I am 나는 이 시간 네 슬픈 과거를 돌이킬 수 있는 능력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이시다 그 메시지를 던져주니까 마르다의 반응을 한번 보세요 그랬더니 24절입니다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님은 지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그의 시선을 현재로 끌어들이시려고 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마르다는 현재는 생략하고 과거 어느 시점에 머물던 그의 시선이 껑충 뛰어가지고 미래 막연한 어느 시점으로 그의 시선을 옮기고 있다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에 현재가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를 인도하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 많은 눈물 중에는 과거의 회한을 제가 건드렸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슬퍼서 아파서 그러다가 말씀이 그를 터치하면 이번에는 그 막연한 과거에 머물러 있던 그 눈물이 막연한 미래로 껑충 뛰어가지고 언제인지도 몰라요 막연한 미래 그 시점에 부활하면 이 땅의 몸이 끝나면 그때 이 슬픔을 내가 보상받을 수 있을 것이다 많은 경우 우리 신앙에 현재가 약합니다 현재가 약해요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거에 매겨있는 그 사람 눈물을 닦아주시는 것도 아니고 막연한 미래에 그냥 공수표를 남발하시는 그것도 아니고 오늘 현재 이 시간 오늘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에게 소개하기로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누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까? 우리를 동력자 삼아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39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러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저는요 이 구절을 목회하는 은퇴하는 그날까지 이 구절을 잊지 않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목숨이 끝나는 날까지 저는 이 구절을 마음에 담습니다 이 구절에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과거의 회안에 빠져 죽은 자식 불알 만지기 식으로 눈물 흘리고 있는 마르다의 시선을 주님께서는 어디로 끌어들입니까? 오늘 현재 이 시간으로 끌어들여서 문제에 근원되는 무덤가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우선 너무 고마워요 저는요 목회 20몇 년 동안에 너무나 많은 무덤가에서 다시 되살아나는 수많은 성도님들의 기쁜 눈물을 목도한 사람 아닙니까? 오늘 일하시는 주님 이 본문 속에서 그것이 발견되어 이것도 너무 기쁘고요 제가 또 기쁜 게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냥 우리를 무기력한 그래서 무슨 서커스 구경하듯이 너 눈 감아 봐 열 셀 때까지 눈 뜨지 마 그리고는 나사로를 혼자 다 살려내시고 자 눈 떠 짜잔 이렇게 우리를 다루지 않으세요 주님이 오늘 현재 일하시되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절에 예수께서 일하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요 당신은 도저히 돌 옮길 수 있는 재주가 없어가지고 이건 네가 해라 그러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지금 죽은 나사로 살리러 가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돌은 니들이 옮겨라 그러시느냐고요 왜 그러느냐고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찾았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블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9절에 보니까 이런 표현도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오늘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을 뽐내면서 모든 일을 당신이 다 하시고 우리를 구경꾼으로 전락시키지 않으시고 그 놀라운 신직인 능력을 베푸시는 현장에 나 같은 초라한 인간을 동력자로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 동업하자 이게 제가 왜 은혜인지 아십니까? 분당 우리 교회 개척 13년이 지나고 오늘 되돌아보면 내가 내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제가 여러분 그냥 하나님 체면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정말 아니고요 내 심령에서 드리는 고백이에요 처음에 교회를 개척하고 온 분당 시내를 돌아다니고 저는요 이 지역에 상처가 있어요 정자동에서 쫓겨나고 곧 70평짜리 공간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렇게 낙심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놀랍게도 이 송림중고등학교 세상에 이 학교로 저희가 들어오신 확률은 이건 0.0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난 13년 동안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참 신기한 게요 제가 13년 동안 서른 몇 명으로 창립 멤버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2만 명이 될 때까지 제가 이걸 다 했으면 저 지금 식물인간 번 아웃돼서 죽었어야 돼요 그런데 보셔서 알지만 저 갈수록 생생해요 갈수록 그래서 제가 마음 흔들릴까 봐 순장반에서 지지난주 안에서 선포를 해버렸는데요 내년이 제가 안식년이거든요 순장반에다가 선포했습니다 내년에 안식년이 안 할 거라고 지금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은 이걸 제가 또 공포하는 이유도 또 흔들릴까 봐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꼭 필요하면 한 두 달 특별한 시간은 가질지 안 가질지 모르지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양심으로 안식할 거리가 없어요 매일매일 안식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저 같은 걸 미국에 있는 저를 뚝 불러가지고 너 나랑 동업하자 그렇게 동력의 기쁨을 주셨는데 이런 당신이 다 하시고 영광은 제가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농사를 농사 전문가라고 하는 분 인터뷰하는 글을 봤는데 제게 참 인상적이었던 게 이분이 자기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게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끝으로는 인간이 밥 깔고 인간이 시 심고 인간이 물 주고 인간이 거두고 인간이 다 할 것 같은데 이 전문가가 하는 말이 농사를 지어보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더래요 이게 전문가의 이야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현재 오늘 살아 숨 쉬시고 현재 오늘 일하시는 능력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 많으신 주님 우리에게 우리 동업하자 우리 같이 일하자 저는요 매주일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 아침까지 일기예보를 체크해요 우리 성도님들 편하게 예배 오시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난 주차 부원들이 걱정이 돼가지고 저 주차 봉사하시는 분 솔직히 난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뭐 하시는 일이에요 저게 도대체 지금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법 주차도 많이 하고 얼마나 이기적이고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이 안에 너무 많이 와 있어요 그런데 마음이 너무 낙심이 돼요 또 그러면서도 한편 또 용기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설교가 필요하고 또 내가 필요한 거지 그냥 막 제멋대로 불법 주차하고 남의 사정 안 봐주고 이기적이고 이런 성도들은 이런 성도들의 모든 뒷바라지 욕 지금 주차 부원들이 다 하고 있거든요 세상에 세상에 험악한 육두 문자 이거 하루 딱 봉사하면 1년이 뭐예요 평생 먹을 욕을 다 먹습니다 막 그냥 쌍욕을 들으면서 그 주차 봉사를 그러면서 왜 하시느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어느 주차 봉사 집사님 이야기를 난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지금 성도가 너무 많이 몰려들고 차 다 끌고 와가지고 주변 주민들에게 폐를 끼쳐서 주민들이 화가 나 있는데 누군가는 지금 그 욕을 먹어야 되는데 누군가가 욕을 먹어야 된다면 그거 제가 먹으니까 참 감사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누군가가 먹어야 되는 욕을 자기가 왜 먹는 게 그게 왜 감사합니까? 이런 분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뭔지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그 다음이요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이 신비를 모르고 신앙 생활한다 그러지 마세요 바울이 예수 믿고 인간적으로 신세 망친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으면 뭐 복 받는다며 바울은 예수 잘못 믿어가지고 인생 망친 케이스예요 죽을 때까지 고생하고 장가도 못 가고 마지막에는 목이 베여 참수당해 죽은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그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골로세스 1장 24절을 보십시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주차 봉사자하고 좀 비슷한 얘기를 하네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 다음 보세요 크리스토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바울은 지금 자기의 고난을 십자가 지신 주님과의 동력하는 동력의 개념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지까지는 못 간다 하더라도요 오늘 무덤의 돌을 옮기라 명하시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깊은 눈물을 흘리면 저요 목사인데 죽은 나사로는 못 살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덤의 돌 저 옮길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님의 동력자가 돼서 여러분 가정을 지켜내시느라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명한 네 가정을 위하여 네 자식들을 위하여 무덤의 돌을 옮겨라 이 말씀에 순정하며 눈물로 애쓰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저는 여러분 부활절날 고림돈전 3장 8절 심느니와 물주느니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주님 주시는 이 샬롬 이 주님이 손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 이거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요 누가 이 시대의 그루터기가 될 수 있습니까? 나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4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러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하미라 하시더라 40절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지 아니하이느냐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죽은 나사라 얘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더 멀리 더 높은데 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명분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33절 아닙니까?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다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그런 적 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인데요 이 그런 적이라는 말씀이 어디랑 연결이 되는 말씀이냐 바로 그 앞에 나오는 31절 32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그런 적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리를 구하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포인트가 뭐예요? 이 큰 거를 볼 줄 모르고 맨날 나사로 살아났나? 우리 아들 무슨 대학 들어갔나? 이번 모의고사 점수 잘 받았나? 주님이 그렇게 도와주셨나? 네 목회하는 교회에 사람 몇 명 모였나? 이런 데만 초점을 가지고 살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잖아요 그런 인생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거예요 염려 염려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라 더 큰 명분을 가지고 구하라 그러면 우리에게 염려가 사라지는 걸 경험 안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맛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서 이거를 제가 할까 말까 할까 말까 망설였는데요 참 저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오픈하는 것이 또 기도 부탁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두 주 전에 저희 교회가 이제 텐텐텐 사역 감사 예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알고 계시듯이 열 교회를 정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일부 예배를 들이시고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거기에 11조를 헝금하고 또 이런저런 헝금하고 성기고 그 일을 2년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열 교회 미자리 교회를 저희 교회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제 그 담임 목사님 사례비를 월 250만 원씩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2년간 그래서 2년 동안 목사님은 생활비 걱정을 줄이시고 보금전하는 일에만 전혀 마시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사역을 해왔는데 두 주 전 수요일 날 그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 예배 드리기 3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요 당회가 벌어졌어요 지금 이제 그 방송실에서 계속 지금 부탁하고 부탁하고 부탁한 게 지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요 방송 장비를 교체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스피커나 뒤에서 조정하는 그 방송실에 이거 전부가 다 개척 초기에 돈 아끼느라고 중고를 샀습니다 중고를 아주 싼 값으로 사가지고 그리고 벌써 12, 13년을 사용했더니 저게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에 직원들이 지금 뭐 식은 땀을 흘려요 어떨 때 일부 예배 때 마이크가 막 나가버리는 경우도 있고 몇 주 전에는 우리 드림센터에서 아예 예배실 하나가 이 송출이 끊어져 버려가지고 예배 자체를 못 드린 적도 있고 그래서 이게 너무 시급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방송 장비를 교체해달라고 이게 이제 자꾸 미적미적하니까 그날 당회 때 그 방송팀장이 와가지고 브리핑을 해줬습니다 이게 지금 급합니다 교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들으시더니요 재정 장모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면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니까 아 이거 교체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방송 장비를 교체하려면 공동의회를 소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 나 기가 딱 막히는 거예요 분위기 어색해져가지고 제가 어색한 분위기 깨느라고 장례들한테 아 장례들 이런 거에 어색하지 마시 분위기 어색할 거 없습니다 이 큰 교회가 예산 없어가지고 방송 장비 교체 못한다는 거 멸류관이지 이게 부끄러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말은 그렇게 해놓고요 그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가지고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 열 교회에 250만 원씩 해가지고 2년도 없는 그 예산 6억 썼습니다 유거 자기 교회 방송 장비도 지금 교처도 못하면서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가게 하려고요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나 계속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이거를 내가 치우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했는데요 그리고 3일 뒤에 헌신 예배가 벌어졌는데 그날 공교롭게도 강사로 오신 분이 그 월 250만 원씩 사례비 후원을 받던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강단에 서시는 날이에요 제가 뒤에서 이제 그 목사님하고 두런두런 차를 마시는데 하나님이 꼭 저에게 전곡을 꼭 찌르시면서 주시는 말씀 같아요 첫 마디가 이 목사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아닐까요 목사님 사실은 너무 목회가 힘들어서 자기는 목회를 그만두기로 작정을 하고 이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분당 우리교를 통해서 250만 원씩 사례비를 후원하는 그거를 듣고 자기가 하나님이 계속하라는 사인으로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용기를 얻어가지고 목회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열매 그 당시로 서랍 몇 명이 모였는데 목사님 지금 그 후원을 받고 열심히 자기가 목회에 애쓰고 전도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가 돼가지고 출석이 60명, 70명 아이들까지 지금 90명, 100명씩 모이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뭐냐 하니까 목사님 사실은요 목사님 교회가 생활비, 사례비 하라고 250만 원을 주셨는데 저는 거기에 딱 100만 원만 떼서 제 아내에게 주고 나머지는 교회를 왜 썼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더라고요 똑같이 안수받아서 목회하고 있는데 한 목사는 몇 억짜리 이거 교체 안 되는 것 때문에 마음 쓰고 있을 때 어떤 목사님은 사례비 100만 원 사모님한테 주고 나머지 교회를 왜 썼습니다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음향 장비 조금 불편하고 당장 지금 이번 주라도 안 하면 또 이게 사고는 어떡하나 그런 염려가 있더라도 그렇게 해서 어떤 한 목사님이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다가 다시 용기를 얻어 가지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면 어떤 한 교회가 이거 후원받아 가지고 그렇게 힘을 낼 수 있다면 그거 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머리로는 그게 다 이해가 되는데요 마음이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시죠? 여전히 나는 그 나라와 그 의리를 구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지난 목요일날 윤복희 권사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간정하고 공연을 했는데요 내내 한 시간 내내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거를 다 간정하더니 맨 마지막에 뜬금없이 전혀 자기가 했던 주제랑 다른 노래 하나로 하고 끝났습니다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이분이 작사한 곡이래요 자기가 작사한 곡이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가사를 꼼꼼히 살펴봤어요 노래가 이래요 외로움도 견뎌 나가겠소 바보란 소릴 들어도 좋소 날 비웃는 그 비웃음들을 사랑으로 받아주겠소 이 모든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당신은 내게 알려줬소 당신의 사랑은 너무나 넓고 크오 그래서 나는 살아가겠소 이게 오늘 내가 설교하고자 하는 설교 요약이더라고요 견뎌내는 게 중요한다는데 근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게 끝나지를 않아요 그 다음 가사를 들어보세요 자 우리 모두 손을 내밀어서 넘어진 형제 일으켜 주세 사람이 살면 한 번 사는 거 걸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신의 물이 강으로 흘러서 저 바다와 하나 되듯이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자 우리 모두 손에 손을 잡고 저 험한 벌판을 걸어가세 가다 보면 폭풍도 지나고 캄캄한 밤도 지나갈 거요 높은 산을 올라갈 때도 있소 푸른 초원도 지나갈 거요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서로를 위하고 우리가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거요 지금까지 제가 한 말들은 배워서 한 말들이 아니오 옳고 그러고 좋고 나쁜 것을 말 안 해도 우린 알잖소 오죽하면 나 같은 바보가 여러분들에게 호소를 하오 지금도 모든 건 늦지가 않았으니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우리는 하나요 당신과 나도 하나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하오 금년을 아침에 많이 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 버텨야 되는 시대예요 여러분 영적인 겨울이 왔어요 꽃피울 때 아닙니다 버텨야 되는데 같이 더불어 버티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격려하고 이렇게 세워주고 결론을 맺으면서요 여러분 제가 최근에 책을 읽다가 그 마음에 와닿아서 메모를 해둔 간단한 메모가 있는데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놀라운 약속은 죽음의 자리에서 부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라도 이미 저지른 일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우리 버텨야 돼 함께 손을 잡고 약한 지체 이렇게 세워주고 그렇게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남은 자의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사 주의 길에 빛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르사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 성경의 능력으로 기름을 담생 주의 길을 선포하게 하소서